나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온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내가 이용당하고 무시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보면 심성이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도 쉽고 그 상처의 깊이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여리고 착한 심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법륜스님의 지혜를 통해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의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일단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며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묻어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등의 경우 아무거나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들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을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준다면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베푸는 것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두 번째,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뱉은 말의 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반응하세요.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의 실수로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서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번째 적당히 베푸세요.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자원을 지나치게 고갈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선이라도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고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생활 가족까지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우리는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개개인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도전하는 사람은 활발해지며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활동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를 더 잘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그렇게 한다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필자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독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하여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 실제로 적용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자는 특히 범윤스님의 마지막 부분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시라는 말씀에서도 공감이 많이 되었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도전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통찰력이 높아지게 되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온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내가 이용당하고 무시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보면 심성이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도 쉽고 그 상처의 깊이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여리고 착한 심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범윤스님의 지혜를 통해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의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일단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며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묻어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등의 경우 아무거나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들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을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준다면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베푸는 것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두번째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뱉은 말의 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세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반응하세요.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의 실수로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서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번째 적당히 베푸세요.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자원을 지나치게 고갈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선이라도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고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생활 가족까지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우리는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개개인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도전하는 사람은 활발해지며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활동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를 더 잘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그렇게 한다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필자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독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하여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 실제로 적용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자는 특히 범윤스님의 마지막 부분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시라는 말씀에서도 공감이 많이 되었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도전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통찰력이 높아지게 되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